일본군 아 새끼들은 어림잡아 500 정도 되는데 대가리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투가 얼마 남자났다는 소리 같아 나머지는 고지로 이동하고 저격전은 후한산으로 간다 이 새끼들 마싹 달아붙었는데 너는 쫓기는 척 추격돼 아 새끼들 유인하라 됐어 놈들이 봤어 같이 가자 청와들 말아 맞으면 살 수도 있어 백골까지 완전히 들어왔답니다 있지 네 쏜 자 자 자격 너희로 고라줌이라고 하시리죠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은 동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 마지막 조선이야 뺏기면 전부 끝이야 서폐하지 말라 받은 거 고대로 돌려주는 거니까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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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